안녕하세요. 안도수산입니다. 오늘 저희가 농어를, 천농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한 상자에 10마리 들어가 있고요. 굉장히 싱싱한 농어로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. 살짝 말려서 부풀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고 가족도 저렴하고 이렇게 농어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렴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농어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도수산입니다. 중화새우는 굉장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거 살짝 까가지고 저희 어제 감바스 해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냥 국에 된장국에다가도 넣어도 굉장히 국물이 엄청 시원하거든요. 아이들도 잘 먹고 중화새우가 여러가지로 가격도 저렴해서 좋더라고요. 저처럼 여러가지 해드실 수 있는 중화새우는 굉장히 싱싱한 걸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중화새우 한번 해서 맛있게 이 추운 겨울날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